그런데 이때 히트! 히트! 아, 이 목소리잖아 알 수 없는 소리를 따라간 곳엔 바로 히트! 잡은 물고기를 한 번씩 확인하더니 월척을 자랑하는 여유까지 그저 고요하기만 했던 낚시터의 분위기를 단번에 바꿔버렸습니다 꼬마 낚시꾼이 당당히 외친 히트의 결과는 와, 월척이다 아주 실화네요 강태봉이네 도대체 너 정체가 뭐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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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몇 살이에요? 7살 주진아예요 주프로라고 불러주세요 자칭 주프로 주진아 군입니다 낚시를 위해서라면 높은 의자 따윈 아무것도 아니죠 고사리 같은 손으로 야무지게 떡밥을 끼우고 저거 손 위험한데 잘못하면 다쳐요 찔려서 거침없이 낚싯대를 던지면 낚싯대를 던지면 던지는 족족 히트의 향연 진아야 진짜 대단하다 낚시도 소질이라는게 있는거 진짜 잘 잡는다 엄청 잘 잡는다 그죠? 던졌다 하면 무조건 월척인 아들 덕분에 아빠는 쉴 틈도 없습니다 어째 아빠와 아들이 바뀐 것도 같고요 지는 잡기만 하고 저는 그냥 잡으면 넣고 그러고 있어요 옆에 앉아있는데 왜 진아만 그렇게 많이 잡아요? 그니까 그거가 뭐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그냥 어복인거 같아요 어복 그냥 어복은 아닌거 같은데 지아야 낚시 언제부터 했어요? 다섯살 다섯살이 됐어요? 오늘 지아 몇마리 잡았어요? 열 마리 넘게요 넘게? 네 낚시가 재밌어요? 손맛도 좋고 전신도 세고 부르니까 너무 좋아요 이게 퇴근하는 어른들 자 잠깐 이벤탄 할게요 딱 40분 동안 자고신들은 많이 자고신들은 저희가 특급상품 나옵니다 특급상품 소식에 이때다 싶어서 공격적으로 나선 손님들 곳곳에서 월척 소식이 들려오는가 하면 이렇게 안타까운 상황도 생기는데요 아이고 엄청 커는데 나와 버렸어 아 진짜 컸는데 그냥 이만할게요 이 모든 상황을 느긋하게 지켜보던 우리의 주프로 본격적으로 게임에 나서봅니다 워이프게임에서 우리가 줄 수 없다 바로 시작합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호기롭게 던진 첫 번째 캐스팅은 비트 비트 깔끔한 성공 후에 또다시 비트 그러니까 타이밍상으로 비트 비트 그야말로 물 맛난 고기가 따로 없네요 덕분에 이쪽은 상황이 좀 그냥 먹고 가는 거야 오늘 두 마리 잡았는데 아 오늘 생각보다 잘 안 잡히네요 원래는 좀 잘 잡는데 그치? 발성도 좋아 쉴 줄 모르는 진아의 낚싯대 우와 두 낚싯대 휘는 거 봐 이 정도면 어복이 아니라 실력인데요? 5분 남았으니까 내가 잡아야 돼 뭐라도 잡아야 돼 뭐라도 뭐라도 잡아야 돼 10분 남았습니다 10분 남았습니다 3 7 6 5 4 4 2 1 그만 자 1등 5번이 지나 빨리 한 번이나 가세요 7살 주프로님 당당히 1등입니다 고맙습니다 주프로님이 더 궁금해지는데요 엄마 엄마 짠 여성도 있구나 뭐야? 뭐 잡았어 오늘? 이거랑 그거랑 제가 갔다 또 이거 가지고 5개 이거는? 이건 장난감 장난감 저번에도 인형 타왔잖아 응 그리고 많이 잡고 그날그날 1등 해갖고 뭔가를 잡고 갖고 오더라고요 다양하게 장난감 구경도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덕분에 강태공 오빠 덕분에 새 장난감이 또 생겼네요 아니 그런데 그거 설마 낚싯대니? 자기보다 두 배는 더 큰 낚싯대를 자랑이라도 하려는 걸까요? 낚싯대 왜 갖고 나오셨어요? 낚시하려고요 낚시를 하려고요 낚시를 하려고요? 네 어떻게 낚시를 해요? 집에서 낚시를 어떻게 하나 했더니 아빠의 희생 정신이 조금 필요하답니다 아빠가 입칠 담당이셔 빛들아 히트 어떻게 풀어야 돼? 드넓은 바다에서 대물을 잡듯이 혼신의 힘을 다하면 시뮬레이션 하는 거야 지금 바로 이렇게 방구석 낚시가 완성되는 거죠 이번에 뭐 잡았어요? 이번에 오징어가 장어를 먹고 있는 거 이번에 뭘 잡았어? 주진아 이토록 낚시에 진심인 아들 때문에 조용한 날이 없었다는데요 낚시바늘이요 안 걸리는 데가 없어요 그래 바지에도 걸리고 수건에도 걸리고 양말에도 걸리고 옷은 기본이고요 옷의 구멍이 씨롤이 막 다 뜯어지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손맛이 좋아야 돼서 항상 무거운 걸 달더라고요 낚싯대 끝에 낚싯대를 많이 뿌러트려 먹었어요 풀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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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한 건 뭐예요? 풀치기요 풀치기? 풀치기가 뭔데요? 바늘에다가 미끼 안 달고 바늘이 3개나 걸려있어요 미끼가 안 달렸으면 물고기를 어떻게 잡아요? 이렇게 감다가 이렇게 하면 배에 걸리거든요 근데 물 쏘고 있는데 바늘을 어떻게 물고기 배에 껴요? 이렇게 하다가 저 기술은 아닌 거야 화이팅 새로운 기술로도 월척 성공 손맛 좋다 낚시가 왜 그렇게 좋아요? 손맛이 좋아요 손맛? 네 손맛은 물고기 힘이거든요 힘이 세서 좋아요 물고기 힘이 세면 힘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면요 그러면요? 재밌어요 끌어당기는 게 이렇게 하다가 입질로 왔다 그러면 탁! 한 번 더 탁! 탁! 히트할 때가 좀 야 연기가 제방이에요 낚싯대 낚싯대로 가득한 꼬마방 보신 적 있나요? 진아에겐 이게 장난감이래요 장난감 대신 낚싯대 낚싯대가 있는데 낚싯대가 어디 방 안에 있어요? 아 저 낚싯대가 저 보물이라서 아 이게 어 빙어낚싯대 이게 원투대 원투대가 뭐예요? 원투대는 멀리 던지는 거예요 도다리도 잡고 방어도 잡고 이게 여기 예쁘죠 여기가 전문가네 그러니까 일곱살에 알아버린 낚싯대의 아름다움 역시 주프로답죠? 할아버지 빨리 와요 산부자가 할아버지가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아우 오랜만에 새 남자가 뭉쳤습니다 진아가 자연스럽게 앞장서는데요 바로 여기가 진아의 낚시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곳이기 때문이죠 이야 크다 처음으로 제가 다섯 살 때 낚시했던 곳이에요 주프로님의 낚시 역사가 시작된 곳에서 이리 봐 손맛 한번 제대로 느껴봐야겠죠? 미끼부터 거침없이 끼우고 할아버지가 대신해지는 것 같아 좋아 진아 잡았어? 뾰족하게 생긴 게 블록이리에요 프로는 다르지 저거 잡는 것도 어려운데 유해호종이랑 생태계를 교란시켜요 이게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게 뭐예요? 남은 지금 조금만 다른 곳에서 같이 잡고 부르니까 그들이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있어야 될 게 없어지니까 교란이 되는 거지 그렇다면 나 주프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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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하게 감 잡았으면 잠시 기다려주고 아 진짜 타이밍이네 타이밍이야 찌가 들어간 순간을 놓치지 않고 바로 힛! 또 실력이 많네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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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부착할 거 아니야 아니 밴드를 부칠 정도는 아니야 아니야? 약간 꼬만데 말투에 약간 아저씨 말씀하실 게 있어요 그러니까요 낚시 작은 삼촌 느낌 낚시 아저씨의 말투가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지나가 유해호종을 싹쓸이하는 동안 이거 두 분 체면이 말이 아닌데요 이게 이놈들이 어디 피곤해서 자라갔나 물고기가 왜 이렇게 안잡혀요 됐어요. 우리 선두가 내 기술을 다 뺏어갔는가 봐요. 어버그 있다니까요. 저 혼자 잡을 때보다 진아랑 같이 잡으면 2배 이상 잡을 수 있어요. 7살 강태공. 진아의 진두 지휘로 한바탕 낚시가 끝나고. 으쌰, 할머니. 으쌰, 으쌰. 할머니. 이렇게 맞아봐. 짠. 진짜 맛있다. 할머니. 말 잡았네 진아. 제가 제일 많이 잡았어요. 할머니 매운탕 끓여주세요. 응, 그래? 이게 제일 크고. 빨리 이제 아빠하고 손질이 잘해서 할머니 갖다주고. 그러면 할머니가 맛있게 찢어줄게. 네. 낚시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세상에 손질까지 직접 해요. 으쌰. 손질도요? 너무 신기하죠, 일곱살이. 생선 손질도 진아가 해요? 네. 지느러미 잘려고요. 그다음에 내장도 빼고, 비닐도 뼈 끼고. 직접 한다고? 다 진아가 할 줄 알아요? 네. 근데 내장 삐는 건 좀 힘들어서 아빠가 해줘요. 일곱살 주프로 가라사대. 이 정도는 해줘야 진정한 강태공. 저 손끝이 야무지인 것 좀 보세요. 저거 진짜 어려운 건데. 진아가 잡아온 고기에 할머니의 손맛이 더해지면 다른 반찬 필요 없는 특급 매운탕 완성입니다. 내가 잡은 물고기 다 들어갔다 갔대. 자기가 잡은 물고기 저렇게 제대로 해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맛있겠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이, 뭐야. 회식, 회식. 회식. 술 많이 주십시오. 와, 마심! 맛이 정말 좋네. 진아가 잡아갖고 할머니 못 못 못 하시는 줄 알아요? 진아가 최우위. 나 먹으라고. 맛있어. 할머니도 또 잡아주세요. 할머니 이거 먹었을 때. 응. 오늘 한 번 더 얻은 걸.